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 잘생겼다 저희 약 20분 정도 공연할건데 어 지금 멤버들은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아직 마음의 문이 닫히신 분들이 좀 계신데 조금만 가까이 와주시면 안될까요 친구들?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잡아먹거나 하지 않아요 조금만 가까이 와주세요 아 좋아요 여기 하얀석까지 오셔도 됩니다 네 조금만 가까이 와주세요 네 여기 약간 비어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조금만 가까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 곡은 제가 직접 작곡이랑 작수한 곡이고요 어 23살 때 연애를 딱 한번 해봤는데 그때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네 혹시 이별해보십시오 최근에 최근에 자기가 이별을 해봤다 아무도 없어요? 아 이별해봤어요? 와우 얼마나 되셨어요? 헤어진지 아 붕어빵 드시고 계셔가지고 네 어 이별에 대한 곡이고요 아니면 혹시 지금 자신이 어 달콩달콩 연애중이다 원하는 사람도 없고 헤어진 사람도 없어요? 아 연애중이에요? 이 친구는 헤어졌고 이 친구는 연애중? 와우 대형 그쵸? 어쨌든 네 이보건 그대는 우여사랑 구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대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대를 해주시면 되는데 쉽죠?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대는 네 오 좋아 그대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어 제 진심이 느껴진다면은 노래 다 들으시고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대를 위해서 아 멘트 좀 더 해봐 포터리 같이 아 포터리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어 오늘 어떻게 월요일인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데이터하러 혹시 연예인이신가요? 어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키도 원실하시고 네 네 당신도 원칭합니다 못생겼습니다 하하하 규제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대를 위해서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작다 한번 더 박수 해 아까 연습한거 알죠? 연습한거 알죠? 다 알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압니다 일단 오케이 갑시다 야 네 노래 듣고 있어 이거 널 향한 노래야 잘 지내지 와 iza 그렇게 지나가는게 춤이 멋있 vue 뭐야 무슨 뭐 네 adam 몰래 아직 뜯어둔 거 캄캄했어 눈을 띄면 니가 보일까 많이 더 울었어 하! 떠날까 이런 내 감정 겨울이 끝나면 봄이 찾아온대 빠져 뒤바꿔진 품과 겨울 우린 서로의 거울은 나녀도 맞춰갔잖아 그래 솔직히 난 다 잊었다고 말 못해 내가 밉다면 더 쉽고 좋게 난 미워했잖아 I know you hate me 솔직히 전화한 건 미안 니가 굳으면 미안 두 가지 난 절 미쳤지 내게는 흔한 인사 주차 못하겠지 다시는 볼일 없을거야 너와 봤었거든 솔직히 말하긴 너 정말 보고 싶다 이 노래 들어줘서 맨 그때로 위험해 그저는 위에서 난 불러세 그저는 위에서 난 말하지만 힘이 없어 잡지 못해 그저는 위에서 난 불러세 그저는 위에서 난 말하지만 힘이 없어 서로를 안고 그 감정은 손붙여 I can live without you 내가 숨쉬던 이유가 바로 뭔데 이제 너 때문에 내 숨이 막히네 저 K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에서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가장 멀게만 느껴지는 기분 알아요? 한 번이라도 이걸 해보신 분도 알거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각을 잘 못한대요 이 사람이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깨닫는 동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너 꼭 행복해 나보다 더 멋진 남자 만나서 근데 나보다 멋진 남자 없겠지만 Who did.... Was the hell you were Who did.... Who did оно Who did... Who did.. Who did... Who did... 사실 너를 가진 적도 없으니뿐해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뿐이야 안녕 잘 지내자가토끼야 사실 너를 가진 적도 없으니뿐해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뿐이야 안녕 잘 지내자가토끼려 sing it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너를 지우려고 하면 알수록 너를 지우려고 하면 알수록 너를 지우려고 하면 알수록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기현이고요 네이버에다가 선기현 검색하시면 저 나와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곡 주변인가요? 네